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선거관리비원회가 상근직이 18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선거 당일날 2만 5천여 명 정도의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마치게 되면 모두가 다 자기 직장으로 다 돌아가는 참 실용적인 방식이네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부패를 막고 그러려면 분권화가 돼야 되고 모든 부패는 집중화가 될 때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 그런 방송을 제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 오늘 이제 이 내용은 von의 김미영 대표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아마 이게 박주연 변호사가 계신 걸로 봐가지고 대만 분들을 초청했던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대만을 간 것 같네요. 대만을 갔거나 이 김미영 원장 말씀이 대만 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300만 도시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하면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 상임직은 18명입니다. 선거 이후에 2만 5천명이 모두 흩어집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사들 한국의 괴물 선관이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김미영 원장이 조금 더 상시한 내용을 올리면 그러니까 한번 저도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대만의 선거관리위원회 상관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분권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1월 달에 열렸던 대만의 이름 총통선거하고 입법의원선거 입법의원선거는 대만 전역의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직후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상설 조직이 없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참 많이 하구나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아주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청렴하고 공정한 투개표 과정을 대만인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3천 명의 정규직에 9천억을 넘는 예산을 쓰고 선거마다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계속해서 인쇄 날인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런 뭡니까 그냥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대만으로 갔네요 권호영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김비영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참 열심히 배우는 나라였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배웠고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밤을 쉬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10번, 15번 이런 선거부정이 일어나도 그걸 고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보면 나라의 기강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정신상태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선거 문제를 보면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권호영 변호사님하고 박주현 변호사하고 윤용진 변호사, 김비영 원장이 파이페이를 방문했네요 상근직이 18명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18,000개 정도의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대만은 여러분들 몇 개죠 14,000개 제 기억이 정확하면 분권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사전투표하면 조작하니까 제외국민들한테 이런 양해 구해가지고 제외국민투표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제 이야기는 선거를 10번도 조작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만 2012년 제외국민투표가에 다 조작을 해가 11번 조작을 한 겁니다 11번 조작을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이 선거 부정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울법대 나왔어 너네 서울법대 나왔어 너도 서울법대 나왔네 에라 인간들아 자식들이 뭡니까 그냥 참전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살 건데 아니 4.15 부정선거 전거 없습니다 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너건 뭐하는 인간들이고 너거 나는 너 것처럼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 아니지만 너 것처럼 그렇게 인간성 이름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야기하죠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국민들 앞에 있으면 정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헌법적 정보가 어떻고 에라 인간들아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법관들 중에 태방이 서울법대 출신일 거 아닙니까 여기 대만 사람들 가가지고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얼마나 환대했겠습니까 한국에 손님들이 왔다고 본인들 황당했을 겁니다 한국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아니 당연히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학대하게 되면 김영 원장이 간단하게 올리셨네요 한국의 괴물 선간이 참 선간이가 밥을 어떻게 먹고 살고 있으면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뭐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용인하는 이름은 행정부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선거 분권과 집중 앨런 머스크의 핵심 지적 여기에 이런 앨런 머스크가 남긴 표현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권력의 분산에 있습니다 절대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집중에 있습니다 자유는 권력의 분배 분산에 있고 절대주의는 권력의 집중에 있다 권력의 분배라는 것보다도 권력의 분산이라고 표현한 게 낫겠네요 권력의 분산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선거의 부패라는 것은 분권화를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 절차가 집중화되면서 부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사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권화를 향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교회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왜곡하기 위해서 어마음의 권력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모든 집중은 다 부패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커지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도 사람의 여러분들 삶을 관통하는 그런 원칙으로부터 변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만 방문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